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던 두 명의 공무원이 16년 만에 폭직했습니다. 과천시청의 한성웅씨와 김은한씨는 과천시 공무원 노조 1대2대 지부장이었으며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5년에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시행된 해직공무원 복지법에 따라서 복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법의 노조로 출범했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던 공무원은 136명이며 사망과 정년 등을 제외하면 복직할 수 있는 해직공무원은 72명입니다. 네. 복직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시죠. 나머지 한 분은 몇 년 정도 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의 한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즘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관련 인사들이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걸 보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양새를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뻔히 100% 지급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기재부가 한 푼이라도 덜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언풀도 하죠. 심지어 언론을 이용해서 그건 정당이나 하는 짓인데. 근데도 청와대나 여당이 공식 속상에서 기재부한테 나쁜 소리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라고 말합니다. 불협화음이 나는 게 좀 두려운 겁니다. 그저 단순히 불협화음이 나는 게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내년 예산안 준비할 때 다른 예산이 마구 깎일까 봐 겁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은 정권이 사실상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지금은 엄청난 지지율이 뒤도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무서웠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기만 해봐라 죽여놓겠다라고 보수 언론이 칼을 갈고 있었을 거고요. 전국노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노조든 노무현이든 노자만 들어도 성질을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멀리 가기가 어렵죠. 04년도쯤 돼서 겨우 한 정권 들어오지 한 3년 지나서 겨우겨우 2년입니까 3년. 겨우겨우 조합설립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온 나라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설립도 너덜너덜 했어요. 파업권을 뺐거든요. 그게 무슨 노조야. 그렇게 종이 호랑이 같은 법을 집어넣었는데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해준다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자 보수 언론은 비웃으면서 그 판을 떠났습니다. 그 뒤부터는 진보가 잡아먹을 테니까요. 바깥이 이렇게 흔들리면 내부도 팀플레이가 안 됩니다. 구성원이 한둘도 아니고 청와대 여당이. 지금도 여당 대선 후보들 중에 절반이 선별복지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신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선 의원이나 기업 출신 의원이 있거나 고위관료, 기업 출신 고위관료가 있거나 여당 핵심 세력에서 이거 노조 다 때려잡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원팀 플레이가 안 됩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꼭 보면 이런 다른 소리 먼저 내는 사람들이 조직력이 제일 세고 영향력이 제일 쩔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끼면 또 세력을 잃을 겁니다. 정치라는 건 평균을 1cm 옮기는 데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고 사상자가 줄줄이 나오는 일입니다. 공무원노조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20년 동안 이걸 부여잡고 느릿느릿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행사 같은 걸 제가 방송으로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 복직 관련된 행사에서 보면 과천시장이 나와서 환영인사했다는 대목이 아주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년 사이에. 또 과천시장이 직접 참여정부 때를 언급한 것도 인상 깊더라고요. 그때 지금 빚을 갚는다. 근데 그때 그 빚 지면서 참여정부는 피 엄청 흘렸거든요. 알아주는 사람들 결국 나 별로 없을 거예요. 정치가 그래요. 다음 보시죠. BTS가 10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의 1위를 지켰습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신기한 기록인데요. 빌보드 싱글 차트를 오래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 요즘은 이런가? 싶은데 요즘이라고 차트 안 본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제 빌보드는 가장 올해 1위에 있던 곡 같은 거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네. 지금 1위는 릴라스엑스의 월드타운로드가 19주 연속 1위였고요. 네. 지금 올 여름에 팝신의 미국 시장의 판도는 지금 이제 한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릴라스엑스, 올리비아 로드리고, 에드시란 이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누구죠? 포스트 니키 위나즈, 도자켓 이런 사실상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프로덕션들인데 그렇죠. 올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죠. 한 2, 3년? 지금 BTS 때문에 기록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주 연속 1위였고 그 밑에 순위로 이제 데스파시토나 마카레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14주 연속 1위 이런 거 했었고요. 에드스턴은 지금 올타임 기록을 짚어주고 있어요. 마카레나가 그렇게 오래 갔었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노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에미넴의 루즈 이어 셀프나 에드시란의 쉐이브 오브 유 같은 게 12주 연속 뭐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10주 넘게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웬만해서는 누가 들어도 아는 곡이란 뜻입니다. 네. 원래 버터가 지난 6월 5일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가 되면서 7주 동안 1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중간에 한 번 뺏겨요. 그렇죠. BTS한테요.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가 잠시 1위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버터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버터가 10주 연속 1위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들 신곡 때문에 연속 기록을 잠시 뺏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이 됐어요.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7주 이상 지키다가 자기 곡으로 1위를 바꾼 기록을 최초로 갖게 됐습니다. 평생 차트를 구경하던 게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럴 리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음반의 시대와 음원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또 빌보드가 차트 산정 내용을 공개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죠.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게 더 투명한 방식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어비징을 하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래도 기본 원칙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내려가기만 합니다. 웬만하면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최단 기간에 5곡을 싱글 차트에 올려놓은 기록은 마이클 잭슨에 이어서 2위입니다. 한국 바깥의 언어, 한국어 아닌 언어의 반응들을 좀 뒤져보면요. 이쯤 되니까 이게 이제 이쯤이라는 게 BTS가 맨 위에 있는 게 차트의 상수가 되어버린 지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 까고 싶죠. 원래 글 쓰는 사람은 근질근질 하거든요. 내가 나설 때가 됐다 싶은 거죠.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싸이 씨가 처음으로 강남스타일로 미국에서 히트를 쳤을 때 잘 기울여 보시면 온 나라가 질투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질투가 참 무의미했다고 느껴지는 게 그 히트는 음악의 히트가 아니라 밈의 히트라서 다른 문화코드로 받아주어도 좋았을 것이거든요. 근데 BTS는 또 싸이하고 또 다르죠. 전통적인 음악 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메인스트림이에요. 아무튼 슬슬 이 기록을 깎아내리는 평론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고할 만한 견해들도 있고 저도 견해가 같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아이돌 음악의 약점이나 폐해에 대한 지적 혹은 보이밴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평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돌 음악의 약점이나 폐해에 대한 지적은 저는 음악평론가로서 넘어가도 되는 선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장르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장르는 의외로 사회적 폐해가 있어요. 90년대의 갱스터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음악을 하는 가스부르크스의 팬들 중에 트럼프 지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글쟁이들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딸릴 때 그 어설픈 아이디어를 종종 내놓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시대의 대전환의 상징이 BTS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제 그건 단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 주에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저는 불이 났다고 썼네요. 화제. 온라인에서 불이 났다고 썼네요. 병실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할머니 환자 화투를 치는 간호사의 사진이었습니다. 화투를 치면 불납니다. 네. 그렇죠.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방일 보셨을 겁니다. 네. 사진 속의 주인공은 36서울병원의 간호사 이수련 씨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화투를 치신 할머니 환자는 93세로 중동도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외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해당 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이 되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격리된 상태의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간호사 10명이 돌아가면서 화투, 색칠놀이 등의 그림치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할머니는 음성 판정을 받고 태어나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대단하시네요. 기사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이 할머니 분이 혹시 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화투가 놓여져 있는데 이미 한 두 번 나고 쓰리고를 외친 상태예요. 원래 치매가 모든 인지 기능의 퇴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하는 건 겁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분이 왼손에 패를 들고 계시고 오른손은 이불 속에 넣어서 숨기고 계셨는데 거기에 다른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10명한테 하루에 이겼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기자들이 캐온 게 아니고요. 그냥 사진만 보시면 기자가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예요. 대한간호협회의 똑똑한 액션들 중에 하나로 사진전이 있습니다. 사진전은 대한간호협회가 많이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죠. 의료진은 열심히 일할 때 종종 시각적인 임팩트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사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진전은 간협이 아니라 대학에 가나 간호단과대나 병원 단위로도 많이들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가끔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흔하게는 지하철이나 광장 같은 열린 공간에서 간호사들 사진이 나온 사진전 종종합니다. 보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뜬금없이 언론을 까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분명히 간협이 보낸 걸 언론이 주워 먹었습니다. 그랬으면 단체 쪽이 원하는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라카이하는 상당수 기자들은 이게 간협이 직접 준 보도자료인지 모르고 2차 배설물 주워 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회수는 팍팍 올렸어요, 이번에. 그리고 보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간밤에 보니까. 그래서 남들 다 한 얘긴들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간호협회는 뭘 하더라도 독립간호법 입법이 주목표입니다. 왜 독립간호법이라고 부르느냐? 간호 항목을 나머지에서 뗀 법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통합의료법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포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해도 지금 국가가 법체계상, 결국 병원한테 묻거나 의사한테 묻거나 즉 의협이겠죠? 밖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널린 문제, 우리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인력수급이나 처우개선,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요즘은 좀 유명해진 얘기입니다. 지난 45년 정도가 넘게 간호정책전담부서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걸 알리는 것이 간협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자들이라도 좀 알아야 홍보를 해주죠. 그러게요. 지금 대선주자와 정당대표들은 이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가 좀 안 될 뿐입니다. 보도량이 적을 뿐이에요. 윤석열 예비후보 씨, 윤석열 씨도 관련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간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참고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빨리 입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하는 테스크들을 보면 지금 모든 정당을 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올 봄과 여름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회원들이, 간호 선생님들이죠. 회원들더러 정당 경선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수뇌부가 정치를 잘 아는 좋은 의미에서 잘 이해한 양반들 같습니다. 국정검사 가기 전에 입법이 되면 국정검사에서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요. 다음 뉴스 보시죠. 중국의 일부 SNS 이용자들이 은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이제 드디어 이걸 벗어나서 성별에 따른 공격적 행태를 보이고 있죠. 아니, 머리 스타일? 네. 아니, 이것도 약간 한중일이 경제체제처럼 가는 것 같다고. 옛날 일본 보면 옛날에 일본도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다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랬었고. 맞아요. 아직까지 철없는 기자들이 괜히 그런 질문을 했다가. 겁나 혼나죠. 선수들의 우문, 현답에 당하고 이러죠. 지금 가장 최근에는 M스플의 기자가 김연경 선수한테 축구야구 다 줬다. 이런 얘기 물어보고 제목으로 뽑았다가 또 크게 혼났죠. 영국의 BBC는 2일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자국 선수들에게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과 이에 따라 중국의 대표 선수들의 압박이 심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대만과의 결승에서 패배한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고 하네요. 2000년대 초, 90년대 말에 지속적으로 언론이 이런 자성의 메시지들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올림피언이 된 게 대단한 일입니다. 출전 자체가요? 네. 올림픽에 가서 뭘 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외달을 탔으면 그건 그거대로 덤이고요. 한국의 시민들이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게 저는 지난번 올림픽 종거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꽤 오래 걸렸어요. 이런 운동을 하고도 십몇 년, 이십몇 년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도 이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바보들 고쳐지려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메달 딴 선수보다 동메달 딴 선수가 표정이 좋대요. 바로 직전에 이기고 졌잖아요. 3, 4, 2전에서 이겼잖아요. 3, 4, 2전에서 이기면 좋아요. 맞아요. 바로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방금 지문 기문이 좀 나쁘잖아요.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진천이 아니라 태능이죠. 옛날에는. 태능의 어른들이 와서 인터뷰하는 법에 대한 충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어른이요? 은메달 따고 선수촌장 예하 간부들이겠죠. 유림들은 아니고. 운동유림들. 체육유림들. 그래서 은메달 따고 중결승 졌다 파양 졌다 이럴 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 꼭 붙여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16년 올림픽에 그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자는 말을 반발로 한 거예요. 젊은 기자들이. 그렇죠. 네. 역효과가 난 거죠. 그게 여론이 바뀌는데 꽤 도움이 됐습니다. 그 꼰대들이 그런 소리 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꼰대들 덕이네요. 사람들이 바뀔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죠. 네. 인천의 한 주점에서만 12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인천경찰청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무려 71건 44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무려라는 생각 안 들지 않으십니까? 한 달 동안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총 355건, 2423명이 단속이 됐습니다. 사실 특별 단속이라고 더 많이 적발되거나 줄어든 건 아니에요. 인천경찰청은 그래서 일부러 술집이 많은 거리에서 눈에 잘 띄는 가시적 순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태원의 유흥가에서 볼 수 있는 미군 헌병들 그냥 페트롤 하죠. 네. 정찰다니죠. 그러면 옵저버가 떠 있으니까 도망다니죠. 일찍 집에 가고 그걸 한다는 거고 여기에서의 유흥주점은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곳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뭐라고들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그냥 정보입니다.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될 겁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될 텐데요. 사전 예약 일정은 9일부터고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실시가 됩니다. 9일날 시작하고 9일에는 생년월일이 9로 끝나는 사람. 9일, 19일, 29일.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날짜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9일은 9로 끝나는 사람. 그 다음날은 10일이죠. 10일은 0으로 끝나는 사람. 이건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하나 파악하셔야 되는 게요. 지난번에 마스크 살 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지난번에 마스크 살 때하고 마스크 대란일 때하고 마스크 대란일 때 금방 마스크 들여왔을 때하고 이번에 백신 예약할 때하고 똑같은 점이 하나 있죠.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죠. 이걸 어떻게든 조금씩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부제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원래 퀴즈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11일은 당연히 1로 끝나는 사람이겠죠. 1일, 11일, 21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1로 끝나는 11일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특이해요. 9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녁 8시부터입니다. 노동자의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퇴근하고 해라.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9로 끝나시는 분은 생년월일이 뭘로 끝나시나요? 3으로 끝납니다. 저는. 3으로 끝나면 13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13일 6시까지 14일 6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예약을 할 수 있으신 겁니다. 네. 자세한 건 질병관리청 SNS를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는 지자체가 자율 선정해가지고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주민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가 입국 이력이 없는 미동력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종 자체는 보건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뤄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는 이분들이 자주 다니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노숙인이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네. 그 기관을 통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준비된 수량의 상당수는 지금 얀센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얀센인 이유는 한 번만 맞으란 뜻이죠. 안 그래도 곤란한데. 그렇죠. 네. 원래 저 이 얘기는 제가 뉴스에 안 넣었다가 선생님이 시켜서 넣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아직까지 그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약을 확인하시고요. 네. 이번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모더나하고 화이자인데 네. 신뢰의 상징 곽철용 씨가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래요. 나도 순정이 있다. 나도 항체가 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깡패가 되는 거야. 나도 인마 양성이 되는 거야 인마. 몰랐네. 곽철용 씨가 이제 백신 안 맞으면 골로 간다 이러면서 홍보대사 던지게 됐죠.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대로부터 빨리 탈출을 하려면 집단 면역이 달성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한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을 접종을 완료해야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백신이 100%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한 75%, 80% 정도로 맞아야 된다고 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 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집단 면역의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맞읍시다. 맞을 수 있을 때 맞읍시다. 그 얘기 하려고 시킨 거예요 지금. 드립이 많죠. 고니야 얀센 하나 꽂아봐라. 맞고 이불로 가. 어이 젊은 친구 백신 맞고 행동해. XSFM입니다.